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봐 그 눈을 멍하니 뜨고 잠시 생각하는 중 나 끝 왜 혼자인지 뭐가 무섭어 연애도 할까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신세한 결혼까지 했는데 나는 왜 혼자 있는지 내가 눈이 죽은 나쁜 건지 아들 인기가 없어 이런 건지 어렸을 땐 나도 잘하는 사랑은 말았지 엄마 왔는데 내가 집에 생겼던 우리 엄마 손이의 거짓말이 없느니 요즘엔 눈을 멍하시기도 안으시네 나보다 못난 애들도 연애하는데 길거리 달리면 나 빼고 나 사랑하는 중 나만 왜 혼자 있는지 뭐가 부끄러웠어 연애 못할까 샤워할 때 코를 보면 얼굴 못매도 괜찮은데 나만 왜 안 낭비할 수 없네 내가 눈이 죽은 나쁜 건지 아들 인기가 없어 이런 건지 어렸을 땐 나도 잘하는 사랑은 말았지 천만한 선배 내가 집에 생겼던 우리 엄마 손이의 거짓말이 없는지 요즘에 눈을 멍하시기 아들 인기가 없네 이상일방 Son 나보다 못난 애들도 연애하는데 길거리 다니면 나 빼고 난 사랑하는 중 나만 내 혼자인지 뭐가 못 알았어요 내 못할까 샤워할 때 거울을 보면 얼굴 봄에도 괜찮은데 나만 왜 안 될지 알 수 없네 내가 눈이 조금 아픈 건지 바를 입기가 없어 길은 건지 어렸을 땐 나도 다른 사람만의 지천만한 건데 내가 제일 생겼던 우리 엄마 손에 거짓말이 없는지 요즘에 눈을 마주시기도 안으시네 헤어스타일이 뭔젠가 모르는 패션이 문제인 건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젠데 워우워 네 마나 좀 그만 돌아온 친구 한마 개인 좀 그만하라 돈 되겠네 이제는 나도 한 명 잘 살아 그녀의 힘이 없는거 같으신다 전체 이야기는 진심이 없는거 같umb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